안녕하세요. B&K 썸농구단 명예농구선수 신소우입니다. 제가 이 아침에 여기까지 온 이유 그 B&K 썸농구단의 극한체험을 훈련하기 위해서 왔는데요. 평소에 농구 좋아하시나요? 농구 평소에 아주 즐겨하는 편입니다. 열심히 하고 있죠. B&K 훈련이 힘든 걸로 유명한 거예요? B&K 훈련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거 B시즌 훈련이니까 충분히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제가 B&K 명예농구선수로서 이번에 열심히 훈련을 받아가지고 진짜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명예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자 오늘은 특별히 명예 예비 선수가 오기로 해서 우리 같이 훈련을 참가하기로 했는데 인기 드라마에 활발히 활동 중인 배우 신수호씨 우리 박수로 맞이해주자. 네 안녕하세요. B&K 썸농구단 훈련 참가를 명받은 신수호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신수호? 신수호가 누구예요? 저 알아요. S1 멤버 아니에요? 으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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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아무도 수호씨를 모른다. 오늘은 저희가 힘든 훈련을 하게 됐는데 그걸 또 다 참여하신다고 아니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잘 할 수 있죠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요. 오늘은 특별히 김한별 선수가 옆에서 좀 많이 도와줄 건데요. 선생님 나와서 인사 한번. 네 커뮤니케이션은 괜찮으시죠?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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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진상이 좀 화약해 보였어요. 그리고 저희 팀 훈련이 힘들어서 좀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어요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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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릴 수 있습니다. 몸을 만졌는데 근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농구 평소에 아주 즐겨 하는 편입니다. 거짓말 같았어요. 스트레칭부터가 약간 문제였고요. 약간 고장 난 것 같았어요. 아직 스트레칭만 했는데.. 오 결국은.. 스트레칭이에요? 이거? 어휴 맛있어. 아 별거 아니네. 개운하네. 오케이 웨이트 정리하고 잠깐 모여서 동목 살펴봐. 어휴 맛있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.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. 오묘한 스타를 터지지 못한 것 같았어요. 음.. 아이야맨 뭐지? 아이야맨 줄이를 틀도록 하는 굿굿굿 예 그는 잘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노력했다. 노력하는 것이 좋았다. 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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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 전에는 솔직히 비시즌 훈련이라서 초반 비시즌 훈련인데 딱히 제가 할 게 있을까?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쪼금 화이팅 한 번 능원 몇 번 해주고 그냥 몇 번 런닝만 살짝살짝 뛰어주면 되지 않을까?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에휴 원래 이렇진 않은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오 스윗 오 소 스윗 땡큐 오 괜찮아요 오케이 아 뭐 이 정도는 뭐 그래도 할 수 있죠 뭐 제가 아시죠 솔직히 제가 하려면은 이거 다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뭐 이게 선수들 기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좀 가고 싶기도 하고 갑자기 몰 적이는 수시 그렇네요 솔직히 오후 훈련에는 할 만한 게 그렇게 있을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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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안 보인다 후 어 잠깐만 야 선수들이 정말 고생이 많겠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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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